신랑이랑 신랑 쪽 친구들이랑 첼로 파티라는 걸 한대요 그래서 무슨 파티라고 하니까 뭔가 막 부끄럽다 받았다 numbers 계속 이쁘게 의니 제 하 날리 하 고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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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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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들어가서 왼쪽으로 오면 이런 식으로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여러 개 있고 실제 벽난로는 이렇게 생겼군요. 저 처음 보는데 이게 불소시계 같은 건가 봐요. 신기하다. 아까 들어왔던 곳에서 오른쪽으로 틀면 이렇게 부엌 공간이 있습니다. 여기에도 이렇게 바 자리가 있어요. 가스레인지 사용하고 있고 오븐도 있고 싱크가 아주 넓고 깊습니다. 제 스타일. 너무 얕으면 물이 다 튀거든요. 그리고 이런 되게 약간 앤틱한 분위기가 여기에 특징인 것 같아요. 지금 약간 느낌이 오시죠? 할머니 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. 지금 느낌 오시죠? 약간 할머니 집. 할머니 집 느낌.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대박인 거. 여기에 각종 양념이랑 소스류가 여기 다 있는데 진짜 다양해요. 이렇게 돼 있고. 국뽕에 취하죠? 이런 뉴질랜드 시골에서도 이렇게 샘숭 가전제품을 쓰고 있습니다. 이제 방으로 올라가 볼게요. 방은 다 위층에 있어요. 이렇게 계단을 타고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. 올라가자마자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거든요. 변기, 세면대, 거울, 욕조.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형태의 샤워 시설. 이거 안 움직이고 호스가 없어서 진짜 불편하거든요. 이거 사용해도 되는 거 맞아요? 지금. 상당히 녹이 슬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. 이거 진짜 충격적인 거. 여러분 여기 불 어떻게 켜는지 아세요? 제가 스위치를 찾아봤는데 스위치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여기 이거. 좀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? 이거 잡아당겨 켜지는 거. 이렇게 하면. 완전 어이없죠? 화장실 나와서 복도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. 복도를 따라서 방이 세 개가 있어요. 여기 하나. 그리고 여기. 양쪽에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. 여기 발코니로 나갈 수 있고. 발코니 나가면 이렇게. 짬다단. 네 코니가 이렇게 있습니다. 이쪽 방은 다른 친구 방이고. 이쪽 방도 다른 친구 방이어서. 이 친구 방을 열어놓고 갔으니까 한번. 여기까진 촬영을 해볼게요. 방마다 이렇게 침대에 테디베어를 놔두셨더라고요. 지금 여기가 저희 방인데. 들어가 보면. 일단 여기도. 귀여운 곰돌이가 저희를 맞이해주고 있고. 조명이 이거 보세요. 여러분. 샹들리에. 지금. 저 유럽 온 줄 알았잖아요. 샹들리에가. 장식용이 아니라 이렇게 메인 조명인 거는. 저는 이런 방은 처음 와보거든요. 예쁘긴 한데. 되게 낯선해요. 이걸 잡아당겨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. 여러분 이게 제 옷이 아니고. 여기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. 이것도 다 그냥 여기 원래 걸려 있던 거고. 여기 이런 모자들. 붓 달린 모자들. 이런 소품들이 놔져 있거든요. 물론 진짜는 아니겠죠. 진짜는 이렇게. 두고 다니지 않겠는데. 이건 되게 앤틱한 이런. 좀 더 다시 한번. 전체적인 샷을 보여드리자면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여긴 여기가 에어비앤비 전용으로 사용되는 숙소이다 보니까. 엄청 넓고. 뭐. 시기별로 가격이 다른지는 모르겠는데. 저희는 여기 1박에. 230불 정도 했거든요. 한화로 하자면. 하루에 한 20만원 정도. 네 명이서 자니까. 하루에 한 명당 5만원 꼴로 자는 겁니다. 그래서. 가성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갑자기 해가 완전 쨍쨍하네요. 그럼 네이피어 에어비앤비 소개는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 아니 여러분.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거.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. 지금까지 바보처럼 찍고 있었어. It's good morning. yk